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위험물 산업기사 저와 같이 하실 텐데요.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험물이란? 위험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산업현장 아니면 실생활에서도 여러가지 물질을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되죠. 만약에 가정에서는 어떤 걸 다룰까요? 우리가 요리를 해 먹을 때 넣는 식용유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 다 운전을 해보신 경험은 있으시죠? 그럴 때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 그리고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죠. 한마디로 위험물이라고 하면 위험한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국가가 정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전부 다 위험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기름들 그리고 오류 위험물에 안에 들어있는 우리 뒤에 가서 배울 거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위험한 폭발 물질 그리고 잘 타는 물질 잘 타는 금속 등 그리고 이렇게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 같이 어떻다? 위험물이라고 정해놓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물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죠. 그러면 위험물 산업기사란 세 가지로 자격증 구분할 수가 있겠죠. 위험물 기능사와 그리고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장 기능장이 있는데 어떻다? 위험물 산업기사는 두 번째 난이도에 해당하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기능사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산업기사는 조건이 좀 달라지죠. 기능사를 따고 1년 지나고 관련된 경력을 쌓아야 되죠. 아니면 전문대학 이상 관련된 전공을 졸업을 해야지 응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험 우리는 어떻다? 아무나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 응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어떻다? 위험물 산업기사를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위험물을 다루거나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에는 위험물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룰 수 있는, 취급하는 양, 규모에 따라서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능장은 같아요.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사와 이렇게 산업기사 기능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능장은 왜 산업기사와 기능장을 구분할까요? 기능장은 더 경력을 쌓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시험문제 난이도도 높겠죠. 전망은 아주 밝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 당연히 물론 이것을 아주 위험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가 커지게 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잘 다뤄왔지만 아직까지는 잘 안 된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위험물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지금 시대에도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떻다? 점점 위험물에 대한 법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죠. 그래서 전망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보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죠. 수많은 과목 중에서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자격증 중에서 4위가 위험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 전기는 제일 많이 보죠. 모든 사람들이. 전기 응시자 수는 제일 많은 것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필요한 곳도 많아요. 그런데 위험물. 일단 5위 안에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이고 많이 응시한다는 것은 많이 필요로 하고 그만큼 좋다는 자격증이겠죠. 4위에 올라와 있는 아주 유망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물 산업기사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화학이 있죠. 다음에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화재란 무엇인가 그리고 연소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소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과목 그리고 세 번째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위험물을 제1류부터 제6류까지로 구분을 했죠. 우리가 한 건 아니고 국가에서 했죠. 그래서 그 위험물에 대한 성질 및 취급. 이 안에 위험물 저장, 취급,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안전관리 법령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크게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능사와 기능장과 기능사, 기능장과 산업기사 위험물일 경우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산업기사는 과목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세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험 문제도 20문제 20문제씩 나오죠. 얘네들은 그냥 통합 60문제 그래서 얘네들은 꽈락이 없고 얘네들은 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중에서 일반 화학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보셔야겠죠.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전체 세 과목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화학은 딱 일반 화학 정확하게 여기에서 20문제가 나오지만 앞에 나와있던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그리고 뭐가 있었죠? 화재와 소화가 있었죠. 화재, 소화 그리고 위험물 관련된 법령은 양쪽에 다 들어가요. 조금씩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20문제 20문제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법은 양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두 과목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구분해야 구분해야 하겠지만 크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반 화학이죠.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만 위험물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화학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능사와 기능장은 통합 60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6문제 이상만 맞추면 합격을 하는데 구분을 해야 되죠. 산업기사는 어떻게 되죠? 전체 세 과목인데 평균 60점 이상 나와야지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과목에서 40점 평균이 60 넘었는데 한 과목에서 어떻게 돼요? 35점 8문제를 못 맞추고 7문제만 맞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평균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가 좀 더 까다로워요. 기능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다가 약한 부분이나 약한 과목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거나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험물 산업기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다가 일반화하기 너무 어려워서 아 난 도저히 안 돼 그럼 넘어갈래 하고선 등한시 했다가 여기서 35점 받아버리면 이 두 과목 다 100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탈락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가 많이 까다롭고 다시 한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화학을 좀 어려워합니다. 이 일반화학이라고 해서 다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나 대한민국은 거의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잖아요. 그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화학 1, 2를 배우죠. 그 화학 2 정도 정도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화학이라고 해서 대학교 때 배우는 정말 일반화학을 배우죠. 공대를 가면 대부분의 과에서 일반화학 일반 물리 미적분학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과 나오는 사람 보통 화학 2도 잘 선택 안 하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이과를 선택해야지 화학 2까지 보죠. 그런데 어떻다. 일단 그 정도의 난이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좀 당연히 외워서 풀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일반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도 해야겠거니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아직 2019년도 합격률이 큐넷에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보면 2014년도에 47.1% 그리고 다음 년도 48.1 그 다음에 37.2 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0 40 미치죠? 5.4 해서 약 45%입니다. 2019년도 크게 높거나 크게 낮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100명이 응시하면 45명 정도는 45명만 붙고 나머지 55명은 떨어진다는 소리죠. 자, 위험물 산업기사가 되게 쉽다고들 많이 해요. 물론 좀 더 어려운 자격증 과목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화학 전공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을 좀 쉽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과목 전공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전기를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전기가 더 쉽고 위험물이 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과목들보다는 그래도 약간 한 10% 정도 합격률이 높긴 해요. 위험물이.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뭐 이런 위험물 산업기사에 관한 정보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겠죠. 보면 되게 쉽다고들 많이 합니다. 위산기? 그냥 뭐 책만 보고 기초만 보면 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죠. 절반이 안 돼요, 사실. 물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어디 학원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거나 합격률이 45%라는 소리는 그게 너무 쉽게 만만히 볼 과목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너무 막 그런 인터넷은 정보의 홍수죠. 그런 너무 터무니없는 정보를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래요. 위험을? 3일이면 했는데 한 3, 4일 보니까 합격했어요. 이런 걸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알아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며칠만 공부해도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일단 여러분들 이 시험을 응시하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판단을 하시면 되죠. 화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쪽 내용을 안다 모른다 라고 딱 자기 진단을 하신 다음에 얼마나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만약에 화학에 관해서 아예 베이스가 없다고 하면 어떻다? 최소 한 달 이상은 한 달 두 달은 공부를 하셔야지 붙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다른 사람들의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는 것이지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필승 합격 비법을 이제 한번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신다면 합격률 45%에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100%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부한 이야기는 뺄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는 하셔야 되죠. 자 일반 화학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웬만큼 보다 보면 나올 것만 나오고 좀 외울 포인트만 제가 수업 시안에 다 집어줄 겁니다. 그것만 다 외워도 거의 80점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도 되겠지만 보통 나오는 거 계속 나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계속 공부라고 했는데 공부라기보다 사실 어때요? 우리가 어떤 학문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학문 연구가 아니라 합격입니다. 합격 합격을 위한 암기라고 보세요. 위험한 위험물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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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으로 합격 100점으로 합격 똑같아요. 100점 맞는다고 누가 더 칭찬해 주고 주위 사람이 칭찬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에서 100점 맞았다고 더 축하해 주고 자격증에 더 달아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만 합격을 위한 암기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골똘히 생각하고 화학에 대해서 내가 한번 심취해볼까?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만 암기하시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뭔지 파고 들어가고 할 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화학, 소방 쪽을 공부를 하시려고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대학원을 들어가서 연구를 하세요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합격을 위한 암기, 그래서 어떻다? 정 모르는 부분은 패스하십시오 모르는 부분 패스를 하는데 그 부분이 40%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탈락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모르는 부분 아무리 많아도 40%까지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외울 수 있잖아요 합격을 위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약증이 있으니까 내용 잊어버려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일반학을 왜 어려워하시냐면 당연히 화학이니까 어렵죠 저도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분야, 아예 안 받던 분야를 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게 왜 이것과 결합해가지고 막 뭐가 되고 물질이 생성되고 왜 이렇게 되지라고 따지지 말고 그냥 안 나서 이렇게 되구나 단순 암기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뭐가 쪼개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플러스 1가가 되고 마이너스 2가가 되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이구나 아니면 그냥 칼륨은 플러스 1가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화학도 어렵지 않아요 40점이 아니라 충분히 60, 70점 화학을 안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60, 7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학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같이 공부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일반 화학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보겠습니다 역대 기초를 전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봤습니다 보통 한 11가지 정도가 나오죠 이쪽 부분에 있어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액의 pH pH 구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용액의 pH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기출 문제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pH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석출량 금속의 석출량에서 역시나 구하는 방법 식이 있겠죠 그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데 보통 보다 보면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전부 다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전부 다 1, 2, 3번까지도 산화수 이쪽 부분은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을 암기 여기는 산화수 내용이 그래서 이쪽 부분도 역시나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혼합 용액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좀 쉬워요 산, 염기, 산화제, 환원제 말이 비슷하나 이 용어를 잘 구분하면 다 풀 수 있죠 화학 결합 같은 경우에도 화학 결합도 어쨌든 파고 들어가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전자 궤도도 어려워요 내용 이해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유기화학까지 파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학을 넘어서는 분야예요 그렇지만 어떻다 우리는 그냥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돼 이 물질은 이 모양이다 이렇게 암기만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종 화학 관련 법칙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주기율표 주기율표도 여러분들이 표를 본 다음에 암기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과목은 앞에서 봤던 기능사, 기능장에 비해서는 어떻다 이미 이제 일반화학 수문 문제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나와요 그래서 차이는 뭡니까 위험물 기능사와 기능장은 무슨 차이죠 기능사는 쉬운 내용 기능장은 어려운 내용의 공업 경영 그리고 유치화학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사는 아예 일반화학이 한 과목으로 빠지고 대신 나머지 위험물의 성질과 화재와 소화에 있어서는 앞에 나왔던 기능사 거의 기능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단지 한두 문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들어가겠지만 기능사에 나와있는 나머지 과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일반화학만 잘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